네 급등TV 빵경영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,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오늘 지수가 좋긴 좋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정치 테마주, 특히 윤석열 테마주를 이제는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혹시 어떤 낌새 느끼지 않았으셨습니까? 오늘 보시면 상승 종목군을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가 우성사료 이 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말하면 오늘 윤석열 테마 때문에 강거라기보다는 사료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오른 면이 있죠. 이 얘기는 지금 이 윤석열 테마가 사람들 머릿속에서 좀 지워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왜 그러냐라고 해보시면 당연히 지금 조정 중이기 때문이겠죠. 윤석열 테마주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애니능률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이런 애들도 보시면 벌써 고점 대비 한 30% 정도, 20%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4월 지지율이 나오겠죠. 그리고 또 4월에 뭐가 있습니까? 바로 보선이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정치 뉴스에는 지금 4월 7일 보선에 대한 뉴스만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 보선이 치러지고 나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서울시장을 가져가게 되면 남은 당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겠죠. 또 윤석열 씨에 대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윤석열 훈련이 잘 돼 있고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.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에 대한 리서치 발표가 매월 초가 중요합니다. 보시면 이 3월 8일 나온 뉴스도 이것도 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그것처럼 4월 초에도 선호도 지지율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겠고요. 뭐 아시다시피 한 번 1등을 하게 되면 2등이 되기, 3등까지 밀리기는 거의 힘들죠. 정말 실수를 하진 않는 이상. 그렇다면 윤석열 테마주는 이때 이재명 테마주와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.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. 지금 관련주들을 보시면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니능률이라든지, 푸른저축은행들, 또 서연, 서연은 사실 이게 이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뭐가 있나요? 펜엔터 정도가 있겠죠. 펜... 펜엔터... 뭐 예를 들면 펜엔터 터니멘트 같은 종목도 있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점은 지금 오르는 녀석보다는, 예를 들면 우성사료 이런 애들은 지금 오른 종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지금 오른 종목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애들을 체크하시는 게 테마주를 할 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테마주가 아시다시피 지금 4월 초, 제가 왜 4월 초를 말했냐. 이때가 지지율표가 나올 때고, 중순 이때가 뭐냐? 보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서울시장에 대한 이슈가 줄어들고 나서겠죠. 그래서 그때까지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한 달 정도라는 것은 대략 20 거래일을 말하죠. 그러면 이 조정이 최대 20일 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요.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 여기서 20일을 더 지나가게 된다면 거의 이 정도 구간 정도를 지나가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조정을 21선이 올라가겠죠. 올라가면서 이 21선에 맞춰서 조정을 좀 대충 끝내고 다시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는 지금 종목들이 최대 21선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 종목들이 실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? 대선 테마주 중에서 실체가 있는 테마주는 거의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차트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.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강한 테마가 61선까지 쭉 빠지진 않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1선 수준에서 조정이 끝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또 이렇게 갭이 세게 떴던 종목들 뭐 애니능률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? 애니능률이나 아니면 뭐 성부와 같이 갭이 이렇게 떴던 애들들 또 아이크래프트처럼 갭이 떴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갭자리까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한 4월 초 또는 3월 말 정도에 21선, 21선이나 또는 기존 갭 밑에를 지키는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매도가 나온 케이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셌던 종목이죠. 굉장히 셌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주주 매도가 나왔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. 그러나 이 과거 고점을 돌파하려면 좀 힘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조정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정도, 21선과 갭을 좀 메꾸는 이 정도 라인 한 6천원 초반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이런 조정 이후에 강하게 상한감방 때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테마주를 지금부터 조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가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그 관련주들의 추세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? 정말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5일선 계속 지켜주면서 가고 있죠. 이런 경우에 이 옆에서 한 20일 정도만, 열흘 정도만 횡보를 해줘도 횡보를 해줘도 20일선이 이렇게 달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요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펜엔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. 펜엔터 같은 경우도 이 갭자리, 이 갭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고요.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이 갭 밑에 이 부분 한 6,000원 초반, 7,000원 초반 이 정도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정치 테마주 어렵지 않습니다. 정치 테마주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횡보장에서는 얘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요.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선에 안 나오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보내기 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윤석열 씨가 선거 지지율에, 여론조사 선호도 지지율에 나오고 또 이 정치인들이 계속 발언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테마주를 쫄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. 쫄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는 나쁘진 않았습니다. 지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이 테마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확실한 테마주들을 미리 미리 모아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좋고 또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서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큰 슈팅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접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